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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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. 내일한테 너무 예쁘지 않아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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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먹고 일찍 해가 있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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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일요일이고 머리를 해보려고 지금 용산에 가고 있습니다. 안녕! 오늘 도착! 네? 편집하기 안 귀찮아요? 오늘 일요일이 밤에 가고 있어요! 오늘 일요일이 밤에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일요일이 밤에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쌤쌤쌤 웨이팅 스물다섯 번째나? 되게 멀어가지고 갈 곳이 없어 지금 푸딩 먹으러 왔습니다 드디어 밥 먹으러 갑니다 쌤쌤쌤 도테스 드디어 먹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고 올게요 소시지 반죽 이렇게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소시지 반죽 쁘쁘쁘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. 맛있어? 쭈미남 살치살이고요. 아래는 테퍼스스니까 공유와 함께 틀어드립니다. 아, 테이크 먼저 먹어줘야죠? 따뜻한 때 먹어야죠? 아, 테이크가 좀 안 먹었어요. 아, 테이크는 너무 맛있어서 먹어요. 맛있게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 맛은 맛있었어요 근데 양이 조금 적었던걸 맛집도 잘하고 갑니다 다음엔 휴가들라는 걸 먹을게요 맛집도 잘하고 갑니다 안 돼서 오겠다 밀린 거 아니에요? 이게 진짜 맛있어 좋아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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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 수박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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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öll 감사합니다.